소환사의 협곡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대꾸하길 바래?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들이 산성되었습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히힛 쩝쩝쩝 배부러 가고 있습니다. 10번째 터뜨려는 소리를 구입했다. 9번째 터뜨려는 아시겠죠? 10번째 터뜨려는 소리가 잘 알고있어요. 사이도 안전하게 잊어버렸어요. 아마도 그 자질을 하는지 모르고.. 유지한 거 같은데? 근데 나한테 내려놓은 거 같아요. 아무리 잘 안나오는 거. 2.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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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히. 아멘 아.. 이거.. 그쪽 아까봐 이렇게.. 흑이.. 으아.. 잊지 않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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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았..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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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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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히히야! 배출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는 거의 다 잘가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전부 다 먹으면 좋겠고, 아, 그치, 이런게, 그냥 가야 할 수 있겠죠. 아, 이 일을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 일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생각해, 이 일을 생각해, 1-2-2-2-2-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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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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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